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의 다양한 공공자원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검색하고 예약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 실적은 저조하다고 합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의가 한창인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의 강당입니다. 지역 자활센터가 회원들의 교육을 위해 공유누리 서비스로 사전에 예약해 빌려 사용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해 예약이 쉬었습니다. 공유누리 서비스가 입소문이 나면서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군에선 공유누리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달 10일 기준 강원도 내 공공개방자원 등록 건수는 1,544건에 이르지만 시군별로 자원등록 편차가 큽니다. 누적 이용 건수의 경우 모두 1,401건으로 이 가운데 84%인 1,175건은 양양군에서 이뤄졌고 다른 시군은 많아야 수십 건에 불과합니다. 이용이 저조한 것은 공공개방자원 관리를 공통된 운영 기준이 없이 개별 지자체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군별로 등록 자원수와 운영 방식의 차이가 큰데다 시군들도 홍보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정부도 공유누리 서비스 활성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용 가능한 공공자원을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공유누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